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을 하게 될 2015 월두산 국가축제 대표 프로그램 꼰박차가 이제 개장식이 진행되고 있는 바로 이곳 왕인문 앞으로 전천히 전천히 입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의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구성한 이번 대표 프로그램 여러분 다음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그 다음주 토요일 일요일에도 진행이 될 예정련이 많은 관심을 가려주시고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함께 해주시기로 고맙겠습니다. 뒤쪽으로 우리 영암의 스쿼트인 기찬이와 희순이 캐릭터가 입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꼰박차 퍼레드가 지나는 동선 확보를 위해서 기랭더들의 안내에 따라 인도 위쪽으로 우리 반란객 여러분들만 이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베레이들의 꼰박차가 왕인문 앞뒤에 도착이 이루어졌고 그 뒤쪽으로 우리 영암의 마스터분들이 이 입장을 이루어집니다. 그 뒤로 심베렐라 그리고 또 백설봉주 그리고 또 댄스 둘로 구성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부 퍼레이들의 대로 이 퍼레이들은 우리 영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차별을 해서 퍼레이들을 고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이 퍼레이들은 rolling에 자 뒤쪽에 우리 영암의 여성들을 구성되어 있는 데이스 팀도 가매를 착용한 채 2019 올주산 국화축제 개장을 함께 축하를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의장을 만들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영암 군민들에게 여러분 다음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박수